안녕하세요. 소진입니다. 제가 또 월드라마 촬영에 이어서 청동 두께의 차량의 주가에 이어서 청동 보게 되었는데요. 너무 볼거리도 많고 차라리 이용한 먹을거리도 많아요. 가족분들께 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. 청동에 많이 많이 오셔서 좋은 풍경도 잘 하시고 즐겁게 맛있는 것도 먹고 가주시면 되고 시간을 많이 나가고 싶어합니다. 청동 많이 많이 오세요. 청동 많이 오세요.